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?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길어져요 지금 제가 피아노를 한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보시면 저는 악보를 안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프고 저는 사실 악보를 못 봐요 그냥 귀로 자꾸 듣고 해서 손이 먼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칠 때마다 좀 다르게 칩니다 첫째? 네 그렇습니다 그걸 손 없었어요 음 이번에는 제가 들려드릴 곡도 영화 이자 애니메이션의 OST 입니다 로제 방어사 영어 오버 더 브레이크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